네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큰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은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시원하게 올라서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횡보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좀 등락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이 이렇게 견조하게 버텨주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연초 이후 상승 이유를 좀 살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긴축이 미국 금리 인상이 약간 중단된 상태 중단내기보다는 약간 속도가 늦춰진 거죠. 그러다면서 나타난 현상이 달러와 약세 그리고 미국 소비라든지 고용지표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침체가 아니라는 그런 신호가 일단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가장 크게 기대감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중국 성장 기대감입니다. 중국이 리오프닝하면서 올해는 성장률이 5% 지금 시장에서는 최소한 6% 이상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지난해에는 계속 매도를 했었어요. 매도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다음에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를 보더라도 이게 거의 08년 금융위 수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한국 시장은 하락을 했고 원달러 확률 같은 경우도 1,400원 이상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환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가치가 높아진 이유 이게 가장 큰 상승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급락이라든지 경기 부진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하락한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는 항상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일단 리스크 지표가 완화되면서 상승하고 그 다음에 펀더멘탈을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기다리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게 지금의 횡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익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약간 지금처럼 횡보 그 다음에 이익이 다시 좋아지는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면 상승 그러면서 약간 계단식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오늘의 최대의 관심은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고 또 컨퍼런스콜을 진행을 하면서 반도체주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 사실 반도체 업황 자체는 아직까지는 좋지 않잖아요. 종목의 흐름은 어떨까요? 네,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거는 한국 수출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월에도 보면 수출이 반도체만 딱 봤을 때 한 마이너스 44% 정도, 전년 대비죠. 그 다음에 2월 같은 경우도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가 마이너스 한 43% 뭐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반도체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미국 같은 경우가 서비스는 좋지만 사실 제조업 지표는 안 좋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제조업 지표가 안 좋고 그다음에 독일도 제조업 지표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이 보면 서비스나 이런 쪽은 좋은데 리오프링 효과죠. 좋은데 이런 제조업 쪽이 안 좋기 때문에 아직 반도체 업황이 좀 부진한 이유가 가장 큰데 엔비디아 상승은 아무래도 이제 채 DPT 이슈를 가지고 그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나빴는데 사실 보니 예상심 다 좋았다 정도고 근데 이제 더 크게 이제 반응했던 부분은 질문들이 대부분 다 AI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어졌거든요. AI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어졌는데 올해 1분기 전망을 하면서 그 분야에서 실적이 좋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좀 상승을 이끈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쪽 AI 쪽 시장이 커지면 분명 반도체 사용량이 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명 한국 반도체 업종이 수혜를 보는 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수출이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되는 실제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실적이 따라오기 전까지는 약간 지금은 약간 기대감을 약간 좀 적고 약간 좀 조정을 지켜보고 그 후에 이제 하반기 쪽 기대감이 다시 생기는 한 2분기나 이때쯤에는 다시 반도체 투자를 늘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계속 아마 유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이제 정부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다만 국회에서 아직 법 통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걸려 있고요. 그 부분이 좀 처리가 된다면은 반도체 업황은 약간 부진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쪽 투자가 계속 늘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투자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반도체 업종 내에서 약간 대표적인 전자나 믹스보다는 반도체 업종 내에 중소형 반도체 소재 장비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더 유망할 수도 있다.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더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내에서 특히나 반도체 수재주 장비주를 유망하게 봐주셨습니다. 엔비디아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AI 향 반도체가 상당한 또 화제가 됐었는데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또다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종목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원격 의료와 관련된 종목들도 올랐죠. 이렇게 테마의 순함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처럼 테마의 어떤 순함에 그 다음에 종목들이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가장 큰 게 어제 같은 경우에 하느니 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동결을 하면 금리가 좀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마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일단 박스권을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상승이 제약되다 보니까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약간 좀 미래 성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테마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하고 관심을 좀 이끄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이런 테마주들이 실적은 확인이 안 됩니다. 실적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분명 붙임은 있을 거예요. 등락이 있을 거고 그 과정을 소화하는 과정을 분명 겨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분명 괜찮은 업종이고 어떻게 보면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치고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3월 FOMC에서 갑자기 저희가 시장에서 예상하면 25BP인데 50BP인상이라든지 75BP인상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시장이 한번 출렁일 수 있거든요. 그럴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테마성 주식들은 또 급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주의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번 실적 시즌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실적 시즌은 보통 4분기가 원래 안 좋은 한국 실적 발표는 항상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 더 안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피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마이너스 57%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나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실적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연간으로도 보면 마이너스 13%. 그러면 지금 지난해 3분기죠. 지난해 3분기부터 이렇게 감익 사이클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감익 사이클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4분기 시즌이 워낙 안 좋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익 하향이 계속 진행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 2분기 정도까지 올해 감익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익은 올해 좀 부진한 부분은 분명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 다만 시장이라는 부분은 주시장이죠. 주가지수라는 거는 이익의 감익은 확인됐기 때문에 주가지수의 지난해 하락으로도 분명히 반영된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이익의 바닥, 그다음에 턴어라운드가 언제냐 이런 부분을 또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익 증가율 자체는 감익인데 바닥, 그러니까 이익 절대 레벨이죠. 절대 수준은 지금 1분기 정도의 바닥을 찍고 2분기, 3분기는 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24년은 일단 올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성장을 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이익이 안 좋은 상황에서 조정은 있겠지만 향후에 이런 턴어라운드, 내년 기대감 이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서서히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익이 좀 턴어라운드하는 종목군을 봐야 할지 해당 종목들은 올해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연초 이후 시장이 약간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가 좀 늦춰지면서 지난해 당국이 컸던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성장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가 좀 늦춰지고 있는 구간, 그리고 FOMC도 이벤트가 담아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중국 기대감은 계속 유의하거든요. 특히 3월 4일에 중국 양해하면서 중국이 어떤 부양책을 내놓을 것인가. 지금 좀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고요. 그리고 제조업 쪽 사이클이 워낙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반등이 중국 부양하면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런 제조업과 관련된 한국 선행지수 반등, 이건 약간 리플레이션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회복과 관련된 업종들이 증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구간에서는 보통 IT, 소재 같은 경기 민감주들이 유망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성장수가 부진하기 때문에 약간 그러면 이익 안정성이 높은 애들, 그런 애들 음식료, 헬스케어 이런 것들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에서는 개인 소비 제출이 발표될 예정인데 그래서 이에 따라서 물론 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다음 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일단 미국 개인 소비 물가지수를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약간 MOM으로 보면 전월보다 사실 올라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물가지수 발표에서도 보시면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는 분명 지난 9%에서 6%로 떨어질 때처럼 빠르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을 반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락 속도가 둔화되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계속 FOMC에서 25P냐 50P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잡음을 만들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성장은 나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큐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는 시장에 돌아가는 유동성은 계속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물가와 관련된 플레이보다는 사실 보면 지금은 미래 3월, 4월에 경기 회복 이런 쪽을 바라보고 더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수 자체는 아마 3월 FOMC까지는 약간 갇혀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종목들 움직임은 굉장히 강한 그런 종목장세 흐름이 연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종목장세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